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20층에 살까요? 4층에 살까요? 4층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약간 무서워해요 가까운 데는 싹 주워붙네 여기 목차가 있긴 해요 다음 것이 있긴 한데 여기 목차거든요 같은 목차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법률행위 중 권리변동을 한 거잖아요 발생, 변경, 소멸 보이죠? 그 다음에 원인이 들어온 게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이 안에 의, 종류, 요건이 들어오는 거죠 성립요건, 효력요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목적이 들어와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잘 집중이 떨어지죠 이걸 누가 주었어요? 권리변동하고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률행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핵심 요소가 의사표시예요 이 법률행위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다음이 배우는 게 의사표시 이렇게 들어오고요 법률행위가 계약이라고 할 때 꼭 계약을 내가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한테 대신시킬 수 있지 않아요? 등길을 좀 대신해 주세요, 법무사 소송을 좀 대신해 주세요, 변호사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 대신해 대리, 이걸 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대신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나 대신 결혼해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대리 제도 그러면 이 계약 자체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잖아요 무효 취소가 그 다음에 이 계약을 할 때에 조건기한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항상 메인급이 누구냐면 법률행위예요 이 법률행위에 필수불가개라는 요소가 의사표시 이 법률행위를 꼭 자기가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시킬 수가 있거든, 대일이 법률행위,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 또 이 법률행위 계약에다가 조건기한을 붙일 수 있다는 거 이게 목차예요, 이게 목차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법률행위를 이렇게 가져와서 아까 첫 번째 의의가 뭐였어요? 그러면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플러스 뭐예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을 법률행위다 그럽니다 효과 그래야 되는데 효과 할게요, 알겠죠? 세요, 발음이 저기가 멀어서 고양이 그 다음에 종류하고 나오는데요 이 종류는 잠깐 봐볼게요 세 번째, 요건이고요 네 번째, 목적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기본 교과서에다가 제가 이 목적에다가 별 다섯 개를 갖다 놔요 올해는 이게 딱 정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시험은 아주 쉬워졌어요 작년 32회 때보다 올해는 예상치를 하기가 아주 편해진 것 같아요 문제 자체가 뚜렷했기 때문에 종류는 어떤 거냐면 요거 해볼게요 갑이란 사람이 들어만 두세요 그냥 오늘 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오늘 을 하고 들어옵니다 아까 1억이라고 했는데요 갑이란 사람이 갑이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갑이 누구한테요? 을이란 사람한테 야, 이거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내고 내 집에서 2년간 살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임대차라고 해요 보통 그럼 을이란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승낙을 해요 청약 승낙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이 맺어집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이라고 했어요 계약입니다 그럼 계약은 의사 표시가 몇 개인 거예요 지금요? 두 개죠 두 개 두 개가 합치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게 계약이에요 갑이 을한테 내 집을 1억에 살래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의사 표시가 하나죠 그럼 효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갑남이 을녀에게 결혼해달라고 했습니다 청혼한 거죠 의사 표시 하나죠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계약이라는 건 의사 표시가 두 개가 대립되다가 합치가 돼야 돼요 그럼 계약은 의사 표시가 두 개의에서 발생되는 법률 행위예요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 갖고는 안 된다고 그럼 이 친구는 매달 월세를 내야 되죠? 50만 원 정도 5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 얘가 월세를 안 내요 예를 들면 을이 을을 누구라고 하죠? 을을 우리가 보통 임차인 이렇게 빌려 쓰는 사람 그럼 이 사람 빌려준다 임, 대인, 대여, 대여한다 대여, 임대인 그럽니다 자,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임차인은 월세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이 있고 이 임차인은 월세를 줘야 될 채무,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법조항에 뭐라고 해야 했냐면 이걸 이익이라 그래, 이익이, 이익이, 이익이 이익이라는 건 두 번이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임대차는요 우리가 이번에, 이번 주에 나왔던 거 루이스판에 보니까 제주도에 사람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천만 정도가 곧 채워질 거라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주도 놀러가면 여기 김포라 자주 가겠네요 그래서 김포 아니에요? 그렇죠? 제주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넨트를 하지 않아요? 그게 임대차예요 한강에 가면 여기는 뚝섬이 멀겠네요 건대까지 가려면 거기는 예를 들면 자전거 빌려 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임대차예요 임대차는 꼭 토지 건물만 임대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거용 주택을 임대차하면 매달 내는 월세라는 개념을 냅니다 그런데 보통 사무실 같은 경우는 월세도 있지만 분세라는 것도 있어요 분기별로 사사분기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분세 그다음에 시골 내려가면 저처럼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땅을 갖다가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져요 그럼 1년에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그 겨운기나 니아카 트럭트에다가 벽가마니를 실어가지고 땅 주인한테 갖다줘 그게 연세예요 그래서 임대차는 월세, 분세, 연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합해서 공통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게 차임이에요 바나나 있죠 참고로 나는 바나나 못 먹습니다 갖다 주지 마세요 사과는 좋아해요 사과 왜 웃어요 알아야지 웃음 터지면 안 되는데 아니 웃을 때마다 눈이 안 보여가지고요 바나나하고 바나나, 사과, 딸기, 감 공통되는 단어가 뭐예요? 과, 일 월세, 분세, 연세 공통되는 단어가 차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차임을 몇 번, 이익이 두 번, 체납이 됐어요 그럼 누가 화가 나요? 임대인 그럼 임대인이 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나가 너 나가 나가라고 해요 이 나가라는 걸 고급지게 해 법률 용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해지라고 해요 해지 그럼 얘가 나가 그러면 얘는 뭐라고 그래요? 얘는 어른이요 못 나가 그러지 않는다고 아, 버텨요? 나가야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나가야지 어떻게 버텨요 그러면 계약은 계약은 두 개의 의사가 합치가 돼야 되는 거죠 계약은 몇 개의 의사표시가 표시가 두 개의 의해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이 계약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가 일반적 의사에 따라서 일방이잖아 일반적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돼 그럼 이건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한 개 그래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 이걸 형성된다 형성권 그래요 하나의 의사에 따라서 형성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독행위 단독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계약은 두 개의 의사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고 단독행위는 하나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돼 저는 여기서 딜레마가 왔어요 처음에 할 때 갑이 내 집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살래? 라고 물어보는 건 하나의 의사표시잖아 그럼 하나의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그럼 얘도 단독행위가 아닌가요? 하고 물었던 거야 그런데 갑에 의사가 있다고 해서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의사표시가 하나라고 해서 무조건 단독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이더라도 효과가 발생이 돼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겠나요? 나가 해제, 해지, 취소할게 그럼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어요 일방적 의사에 따라 바로 효과가 발생이 돼 버린다고 그런 것들이 단독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법률행위 종류는요 단독행위하고요 그다음에 계약 이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단독행위인 계약 그럼 머릿속에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하나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계약은 두 개의 의사가 합치돼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34페이지 보면 교과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거 보여요? 있는 동그라미 쳐봐요 상대방 없는, 없는 동그라미 쳐봐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이제는 이해되죠 단독행위가 두 개로 구별이 돼요 올해의 시험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시험에 배정이 됐어요 그러면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것만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잠깐만 들어봐요 지금 뭐 본게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단독행위가 뭔지를 지금 어감을 좀 친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임대인은 얘가 월세 두 번 안 냈잖아요 기분 나쁘죠 그럼 갑은 자기 집에서 거울을 보면서 야 을 기분 나빠 너 나가 을 너 나가 그럼 을이 보따리에서 하고 나가나요? 지금 갑은 자기 집이요 자기 집 화장실에서 야 을 기분 나빠 너 나가 너 나가 그럼 을이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그럼 갑에 나가라는 의사, 해지의 의사 표시가 누구에게? 을에게 도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가잖아요 이게 상대방 있는 거예요 상대방 있다 상대방 없다는 건 사람이 있다 없다라는 개념도 되지만 도달이 되어야 되느냐 도달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게 포인트예요 그럼 상대방 있는 건 뭐야? 있는 건 요건요 도달해야 되죠? 그렇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돌아가실 때 유언이 있잖아 유언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 유언서를 살아 있을 때 공개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난리납니다 지도세도 모르게 죽을 수 있어요 형제들이 많이 돈, 그러니까 자식들이 싸운다고요 누구 더 줘 누구 덜 줘 그런다고 그러니까 유언은 자기만 써놓고 감춰놓는 거야 그러다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게 오픈이 되면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상대방의 그 의사가 유언서의 내용이 도달이 되어야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도달이 안 돼도 그분이 죽기만 하면 효과가 발생이 된다니까 그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걸 두 개를 쪼개서 물어보진 않습니다 이게 22회 때 기출됐고 이건 32회 때 기출됐기 때문에 제가 수업할 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애우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이제 41번 B형 문제에서 기출이 됐습니다 자 계약은 우리 민법조는 15개 계약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나올 거예요 계약 없어져 없네 자 계약은 그럼 계약이 15개인데 우리 중개사와 관련된 계약은 3개만 시험해요 매매 계약하고 교환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이에요 이 3개만 가지고 시험을 볼 거예요 자 이게 계약의 종류예요 자 계약의 요건이 들어오잖아요 계약의 요건인데 이제 계약 이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성립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 그래서 잠깐 용어만 정리해놓고 목적으로 가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집이에요 얼마에 사고 팔아요? 1억이에요 금액은 절대 안 받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뭘 한다는 거예요?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승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버스 타고 가는 사람이 있죠 오늘 집에 수업 끝나고 정류장에서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청약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건 청약의 유인이라 그래 버스 기사를 꼬시는 거예요 그럼 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럼 기사님 저 양반 탈라나? 하고 뭔가 버스를 멈추고 문을 열 거 아니야? 그게 청약이에요 승낙할 건지 말 건지는 내 마음이에요 그죠? 타면 승낙이 되는 거고 아파트 광고지 같은 거 뿌리잖아 찌라시라는 거 그게 청약의 유인이에요 우리 아파트는 남향이에요 3층 3개 아니 방이 3개예요 화장실 2개예요 이게 꼬시는 거죠 이게 청약의 유인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이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보세옷집 같은 거 많잖아요 그죠? 막 걸려져 있으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돼 있으면 예쁘잖아요 쳐다보고 있죠 자기 몸에는 생각 않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청약의 유인이에요 그런 것들이 단 정찰가가 붙어 있으면 청약이에요 백화점 편의점 1200원 1000원 딱 가격표 붙어 있잖아요 그게 청약이라고 그런 것들은 생활이에요 다 생활이에요 민법이라는 게 그럼 자 이렇게 되면 매매계약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이렇게 자 계약이 성립되려면 성립되려면 반드시 성립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법률에 있는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성립요건을 그럼 성립요건이 뭘까요? 그러면 첫 번째 1번 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갑과 불 결혼을 하려고 해도요 갑나물려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혼인계약이거든요 결혼도 계약이에요 계약은 살벌하게 계약이에요 그게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은 뭐예요? 집 소유권 아니면 대금 돈 잃어 결혼하는 목적이 뭘까요? 난 밥 안 해먹으려고 결혼했거든요 이게 아니 예를 들면 목적이에요 나름대로 결혼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청약 승납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청원 승납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계약 모든 법률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다면 그렇죠? 하나도 없다면 이건 성립이 된 거죠 하나도 없다 이걸 뭐라 그래요? 불성립이라 그래요 성립이 안 됐다는 거 그럼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무효예요? 뭔 무효예요? 무효가 아니에요 이건요 지금 이건 성립이 안 된 거예요 나는 결혼을 안 했다니까 안 했는데 혼인계약을 취소합니다 혼인계약을 무효화시킬 겁니다 미친 사람이지 이건 결혼한 적도 없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매매계약을 무효화시키고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해요 말도 안 되지 앞뒤가 지금 알아들어요 지금? 모르는구나 그렇죠? 알아들어요? 우리가 보통 의사를 표시할 때는 명시적, 묵시적, 서면, 구두로 해요 여기서 묵시적이라는 건 가만히 있다고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 행동해요 행동 명시적 결혼해 줄래? 어, 결혼해 줄게요 명시적 결혼해 줄래? 그랬더니 뭐예요? 손가락 내밀고 눈 감고 입술을 쭉 내밀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참 대화가 안 되네요 아니, 이게 성립이에요 이게 불성립이고 그럼 성립이 됐죠, 이제? 긁고 나서 뭘 따지냐면 그다음에 효력요건을 따져요 효력요건을 이렇게 자, 이걸 하나 해볼까요? 가장 많이 드는데 감남이 감남이에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을료가 예뻐요 예쁜 게 아니고 예쁘다고요 감남은요 유부남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뭐를 하냐면 동거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아파트 줄게 한강 보여 동거 계약 맺을래 그랬더니 을료가 뭐예요? 빚을 웃으면서 오빠 그럴게? 그런다고 이게 뭐예요? 첫 계약을 맺은 거야 그럼 첫 계약은 우리는 일부 일체제거든요 조선시대는 가능했어요 1950년까지만 해도 민법이 나오기 전까지 대를 잇기 위한 유교사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시골 동네에 들어가 보면요 형님하고 지금도 우리가 스폰서라든지 세컨이라든지 예를 들면 한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돼요 조선시대는 고깐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야? 만화님이 그래서 그 첩을 드릴 때는 항상 여자를 데려와서 가슴도 보고 히프도 봐요 아기를 잘 낳을 수 있을지 없지 그리고 드려 하고 드려서 보리도 드리는 거야 우리 가끔 사극법에는 무슨 뭐 기생들을 데려와서 첩을 드렸다? 정난적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요 자기 핏줄인데 그걸 예를 들면 기생을 데려다가 대를 잇기한다? 난리납니다 유교사에서 사극이 사람을 다 인식을 배려놓는 거지 우리 50년대 60년대 우리 시골 동네에 가면 윗집 아랫집에 살았어요 신랑은 죽고 본처라고 하는 분은 애가 없죠 후처가 들어왔는데 애가 있다 그런 동네에 많았어요 그런 집들이 형님하고 둘이 잘 의지하면서 살아요 또 막 머리끼리 잡고 흔드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제가 첩계약 했어요 그런데 그럼 지금 돼 안 돼요 난리나죠 오늘 집에 갔더니 신랑이 여보 나 오늘 첩계약 맺었어 이상하시나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건 당연히 뭐예요? 이거요? 지금 첩계약이 된 거죠? 자 봐 첩계약이 성립이 됐을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제가 성립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아니 민법을 공부는 정의관념을 쌓으면 안 돼요 객관지로 볼 수 있어야지 자 감남 을료 있어 없어? 목적 있을까 없을까? 감남은 동거 을료는 아파트 한강이 보인다니까 그다음에 의사표시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첩계약은 성립은 된 거야 성립이 안 된 게 아니라 된 건데 효력이 있냐 이거지 그게 효력요건이에요 효력요건 성립이 안 되면 효력요건 안 따진다고 그럼 효력요건은 어떻게 따집니까? 그랬더니 자 나눠볼게요 1번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2번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3번 뭐라고 했어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성립요건이었단 말이야 그럼 당사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권리능력은 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된다고 계약을 하려면 살아있어야 돼요 죽은 사람은 계약 못하거든요 그런데 얘가 죽어버렸어요 사망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권리능력이 없는 거죠 권리능력이 있다 없다 권리능력이 뭔지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권리는 법에 의해서 주어진 힘인데 그걸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권리능력이라 그래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손만 붙어 있으면 돼 그럼 권리능력이 있는 거야 말을 하느냐 못 봤냐 앞을 보냐 못 봤냐 상관없어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다고 여러분들은 권리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은 향내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사망이 된 거죠 그럼 사망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사망된 자가 계약을 맺어요? 이걸 무효라 그래요 권리능력이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 권리능력이 있답니다 그다음에 뭘 따져요? 그다음에 의사능력을 따습니다 의사능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빨간불이 켜지면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초록색 불이 켜져야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빨간불이 켜졌어요 지나가요 의사 무능력자예요 의사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 무효입니다 의사능력까지 따졌어요 그다음에 뭘 따지냐? 행위능력을 따집니다 행위능력이 없느냐 있냐 없냐 그걸 제한능력자라 그래요 행위능력이 없으면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그다음에 한정후견 성년후견을 받은 사람들은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계약을 못하거든요 미성년자는 만 19세 이상부터가 성년이고 18세까지는 미성년자입니다 만 만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 네, 취소할 수 있어요 성립은 됐어요 그런데 무효, 무효, 취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사, 권리능력이 없으면 무효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효 행위능력이 없으면 취소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무효와 취소는 여기서 연결이 돼요 나중에 이렇게 개념 자체가 다 그다음에 목적을 해볼게요 목적은요 이 목적 집, 집 여러분들 마약을 사고 파는 계약은 될까 안 될까? 마약을 사고 파는 계약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립은 되는데 효력이 있냐 이거죠 그럼 효력이 어디서 걸릴 거냐 봐요 목적은 첫 번째는 확정이 돼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가능해야 돼요 세 번째는 적법해야 돼요 네 번째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옛날에 외울 때는 확가, 적사 이렇게 외웠거든요 저는 앞다리에 따가지고 주관식이니까 확가, 적사, 확가, 적사 외웠더니 나중에 옆에 있던 짝꿍이 자기는 이렇게 외웠대요 정능에서 법회를 열었다고 정능, 왕능 같은 데서 법회를 연 거야 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이 그렇죠? 보이죠? 목적 그럼 이 목적에서 배우는 게 이렇게 그셔가지고 확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가능해요 적법합니까? 사회죠? 타당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정해져요 그리고 나서 의사표시를 배워요 그럼 잘 봐요 이 위에가 우리 선포미가 아닌 당사자가 먼저 나와 있거든 당사자는 선포미가 아닌 설명 안 해요 그 다음에 목적을 설명하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설명하죠 이게 뭐야? 계약, 법률행위, 성립요건이에요 성립요건은 하나, 둘, 세 개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내용 자체가 자, 그러면 이제 됐고 두 번째 봐봐요 세 번째 효력요건은 여기 세 개, 네 개 중에 하나도 갖추지 못하면 하나도 없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효과가? 네,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마약을 사고 파는 건 마약류에 관한 법률이 접촉되기 때문에 무효가 되고요 첫 계약 있잖아요 첫 계약은 무효입니다 도박자금 빌려주는 건 무효입니다 평생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무효입니다 이런 건 규정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규정들을 법으로 규정해버리면 법전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디테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추상적인 규정을 둔 거야 사회질서에 위반되면 무조건 무효야 그러면 사회질서가 뭔지 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면 무효입니다 코에 골면 코골이, 귀에 골면 귀골이라고 해서 103조에다 그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나중에 103조가 올해는 자, 이건 나중에 정리할 거고 자, 의사표시 자, 의사와 표시란 이해가 되죠 이제는 그럼 이 첫 번째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되어야 돼야 안 돼야 돼요? 당연히 일치되어야 돼요 그래야 효력이 나오지 불일치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다음에 하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표시 불일치 하자가 있는 의사가 있더라 그게 뭐냐 그랬더니 쓰지 마세요 비지니 그다음에 통정허위표시 그다음에 차고 그다음에 사기 그다음에 강박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걸 외울 때 비통하다 그래요 비통 비통 착사강 그래요 비통 착사강, 비통 착사강 그러잖아요 한 다섯 번만 해도 입에 딱 붙기 시작해요 열 번 하면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비통 착사가 그럼 비통은 뭐냐 얘는 나중에 무효 사유예요 올해 시험에 나왔죠 32일 비지니는 취소할 수 있다 무효라니까 27회 때, 28회 때 나왔던 문제를 다시 또 리발을 시켰어요 그 질문을 차고 사기 강박은 이건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이렇게 벌써 우린 무효 취소를 안 배웠는데요 무효 취소가 벌써 정리가 되는 것 같아 권리능력 없다? 무효 의사능력 없다? 무효 행위능력 없다? 취소 확가, 적사 확정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무효 비통 무효 사유 착사강, 취소 사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비밀 하나 드릴까요? 취소 사유는 법의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당사자 합의로 이거 취소할까? 정했다가는 죽어요 무효 취소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당사자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취소 사유가 네 개밖에 없어 취소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합니다 이 계약을 취소할 거거든요 그 취소라는 단어는 제한능력자 이거 이거 취소 미성년자 두 번째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약에서만 취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절대 못 써요 나, 있잖아, 결혼했는데 사기당한 것 같아 그럼 혼인 계약을 취소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계약을 했는데 폭행 협박에 의해서 계약이 된 거야 강박 그럼 취소해? 야, 그거 무효야 그게 아니에요 취소해? 그런 거지 그래서 무효 취소 사유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이 네 개가 다 나왔어요 벌써 자, 이게 성립요건을 먼저 따져요 그다음에 뭘 따져요? 효력요건을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성립되지 않은 불성립이에요 불성립에서는 불성립에서는 무효, 취소 무효, 취소 등이 나, 나, 올 여, 지, 가 없다 그랬어요 O, X O가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면 무효, 취소를 나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만 무효, 취소를 따진다고 이거요 자, 그래서 이 케이스 이 지문 하나 정도를 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자, 목적 가볼게요 이제 목적만 띄운 거예요 다시 와 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렇게 계속 저만 그러나요? 자, 당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목적,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가 성립 요건이잖아요 당사자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기본서에 보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굳이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그냥 예시를 들으면 돼요 만취 상태야 그럼 뭐예요? 필링 끊겼어 그럼 뭐예요? 의사 능력이 없구나 미성년자야 그럼 뭐예요? 아, 행위 능력이 없구나 죽어붙네? 그럼 뭐예요? 권리 능력이 없다 그러면 돼요 그거 가지고 디테일하게 시험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의사 표시는 여기서 배우는 거 이렇게 그럼 목적은 뭐냐 간단히만 설명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것만, 이것만 이 가능 때문에 그래요 가져온 게 자, 뭐가 있냐면 확장은 전 딸내미가 좀 있습니다 딸내미가 있는데 좀 약해요 애가 가끔 응급실, 전화하면 응급실에 가 있는 친구 항상 그에 대해 아퀼스 같은 걱정거리인데 다 주지는 않더라고요 다 주지는 않아요 자, 이게 뭐냐면 딸내미가 강아지를 하나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알레리성이 좀 심해서 사줄 수가 없습니다만 내가 개를 사주려고 개를 파는 데 갔어 갔더니 A개는 100만 원이고 B개는 5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딸내미 취향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내가 100만 원 주면서 내가 우리 딸내미 잔금 칠할 때 데려와서 A개인지 B개인지를 선택을 합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는 거야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보통 매매 계약서를 쓸 때에 A집인지 B집인지 그렇죠? 그걸 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보통 이행기까지 잔금을 칠할 때까지만 확장할 수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야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은 여기가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라고 하는 거 있죠? 이행기까지 정해져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만 제가 해볼게요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들 38페이지 한번 와볼래요? 38페이지 오면 거기 성립요건하고 효력요건 지금 박스 정리돼 있잖아요 방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꼭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39페이지 가면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보인가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넘겨볼게 하나가 법률행위 목적이라는 거 보이죠? 오늘 혹시 집에 가서 꼭 읽어보고 싶어요 그럼 이 목적을 읽으세요 이게 올해 시험에 두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99%예요 얘는요 그럼 거기에 보면 2번에 확정성이라는 거 보인가요? 네 확정 동그라미 쳐봐요 그 다음에 3번에 목적의 가능성 보인가요? 가능? 네 가능 동그라미요 자 그리고 옆에 가면 4번에 적법성 하나 나올 건데요 적법 보인가요? 적법 동그라미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면 5번에 목적의 사회적 다당성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찾았나요? 네 동그라미 그래서 이게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다당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확정에 돌아오면 이거예요 그 동그라미 1번에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시 법률행위시가 뭐냐면 계약시 계약시에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2행기 동그라미 장금칠할 때 2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만 확정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장금칠할 때 2행시까지만 확정을 못 시키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강아지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강아지 두 번째 목적은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옆으로 가면 나오죠? 실현 가능성 밑에 있네요 실현 가능성인데 이 실현 가능성은 물리적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 통념을 말하는데요 자 여기 잠깐 와봐요 지금 여러분들 이 교과서를 보고 내용을 습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참조용이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여러 번 틀어놓고 빨래하고 빨래는 시끄럽나? 여러 번 틀어놓고 음식을 하세요 그럼 계속 귀를 때리거든요 제 목소리가 이걸 이 체계를 빨리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게 가능의 반대가 뭐죠? 가능의 반대 불가능이라 그래요 자 불가능인데 너무 길어요 단어가 이걸 가짜를 지워요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이걸 불릉이라 그래요 불릉 아이스크림 가기 이름을 뭐라고 베스킨라벤? 뭐라고 그러는데? 베라? 베라? 베라라고요? 줄임말 쓰잖아요 민법이 가장 먼저 썼어요 줄임말은 이게 항상 다 압축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럼 불릉인데 이거 하나만 정리하려고요 불가능이 불릉이거든요 자 가비란 사람이 집에 있습니다 을이 얼마에 산다고요? 계약을 언제 할까요? 날짜를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해요 5월 1일 내년까지 안 바뀌어요 이 날짜는 그리고 잔금을 언제 칠하냐? 6월 1일 날 칠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은 언제예요? 5월 1일 잔금은 6월 1일입니다 그런데 계약은 됐는데요 이 집 있잖아요 이 목적물 이 집이 여기서 4월 30일 날 소실이 된 거예요 소실이 됐는데 그걸 모르고 계약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요 아니 자기 집이 불났는데 그걸 모르고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집이 우리하고 달라 한 100채 정도 돼요 100개 이 집은 한라산 밑에 백록담의 별장이었던 거야 자연 발화가 돼가지고 타버린 건데 전날 29일 날 확인하고 왔어 집이 있는 걸 그런데 30일 날 불나버린 거지 그걸 모르고 계약을 맺은 거야 지금 계약은 성립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됐어 계약 됐다고 했잖아 그런데 계약 전에 집이 없어져 버린 거죠 집이 이걸 이건 처음부터 없는 거잖아 처음부터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처음부터 우리 최초의 인간을 뭐라고 불러요? 원신 최초의 계약이 없는 집이 없는 상태 계약이 된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다 불릉 그래요 그럼 원시적 불릉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목적물이 없어진 거지 이건 이미 없어진 거야 이미 이미 소실됐다 그럼 얘는 얘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무효예요 계약은 성립이 됐지만 이행할 수 있는 물건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불러요? 무효 그래서 원시적 불릉은 무효다 이거 원시적 개념이라는 거하고 무효만 기억해 주세요 그럼 한 문제 맞춰요 계약을 할 때 집이 있었어요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간 장금 칠하기 전에 여기서 소실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매도인 집을 판 매도인 갑이 장금 칠하기 전에 라면 끓여 먹다가 홀라당 태어버린 거야 매도인은 집 판 다음에 라면 끓여 먹으면 안 돼요 매수자가 집 샀다고 와서 구경해 담뱃불로 꼬실라보라 담뱃불을 안 꺼가지고 아니면 천재 지변 옆집에서 불이 옮겨와서 타버린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몰라 그럼 이걸 우리가 뭐냐 이걸 계약 후에 소실됐다 후후 이걸 후발적 불렁이라 하고 얘는 계약이 이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단 유효예요 유효인데 이걸 누가 책임을 질 거냐가 문제겠지 만약에 갑이 질렀다 매도인 실수로 그렇죠? 매도인 갑이 책임지고 을이 불을 질렀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요? 을이 쳐야 되겠지 천재 지변으로 불이 났어 그럼 누가 책임져요?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닌데 그렇죠? 그건 나중에 위현부담이라는 게 나와요 연결이 되는 게 누가 그 위험을 안을 것이냐 또 안을 것이냐 그래서 이걸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면 원시적 불렁 후발적 불렁이 있다는 거 여기서 원시적 불렁은 유효에 무효예요 무효 그다음에 후발적 불렁은 후발적 불렁은 유효입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대단해요 첫날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대략 뭔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권리 변동이 뭐라고 해서 권리가 발생이 되고 변경되고 소멸된다 그때 원인은 두 가지가 있더라 그렇죠? 원인 하나가 뭐예요? 법률행위 법률귀전 그럼 법률행위를 가지고 나온 거죠 지금 그리고 법률행위가 뭡니까? 의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거 종류는 단독행위 계약만 제가 했어요 그다음에 요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그래서 성립이 되어야 효력요건을 따진다 세 번째 목적이죠 목적은 뭐예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자 적법은 뭐냐 법의 규정이 된 걸 말합니다 법의 규정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인 걸 아시죠? 아니 법전이 있잖아요 미국은 불문법 국가예요 우리 성문법 국가고 법이 있다고 민법은 총 지금 1118개 정도가 되고요 헌법은 130개 정도 형법 같은 경우는 한 372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상법 같은 경우는 천조가 넘습니다만 천조가 약간 어음수표까지 합해가지고 자 그러면 법 규정이 있어요 올해 셈에 이게 배정이 돼서 올해는 안 나와요 여러분 셈은 이건요 법은요 규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질이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이무 규정 그럼 또 하나는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무 규정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어요 사회 질서하고 관계가 없어요 얘는 사회 질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무 규정에서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임대체를 아까 꺼냈으니까 임대체를 살다 보면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수도꼭지가 고장 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고치려면 비용 들어가잖아 그 비용 누가 부담해요 몰라요 부유하게 사셨군요 임대체를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임대인이 부담해요 집주인이 그럼 내가 수리를 하고 집주한테 청구하거든요 그럼 집주인이 다음 달 월세에서 깎은다고 보통 통내적으로 근데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데 계약을 할 때 야 내 집 이거 임대체 하려면 그 비용들이 있잖아 그거 네가 부담해야 돼 임차인 네가 부담하기로 하면 내가 임대체 할게 계약에 의해서 계약자유 원칙에 의해서 그걸 정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법은 법은 누가 임대인이 근데 둘이 약속을 해서 법을 위반해서 임차인이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걸 위반을 한 거야 위반 법의 규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얘는 요효부여 얘는 요효인 거예요 이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요효라고 위반해도 이게 이무 규정이에요 근데 강행 규정은요 이걸 위반하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무효가 돼버려요 강행 규정은 절대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단 그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면 민법에 나와 있는 이무 규정과 강행 규정을 좀 나눠가지고 좀 프린트해서 주면 안 됩니까? 그럼 저 죽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수업에 나가면서 이건 이무 규정입니다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해도 되거든요 충분히 단 아까 비용상환청구권 있잖아요 비용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어요 잘 들어두셔야 돼요 계속 수업 써먹는 거니까 필요비는 현상유지비예요 사람으로 친다면 의식주예요 먹고 쓰고 자고 하는 거 근데 유익비라는 게 있는데 유익비는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가치를 성형수술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다가 잔디를 깝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게 유익비예요 그럼 필요비 유익비에 관련된 이 비용상환청구권은 물권에 있던 계약에 있던 전부 다 이무 규정이에요 무조건 비용상환은 이무 규정이에요 당사자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행법규에 위반하면 돼 안 돼 목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적법성을 따지는 거야 이게 여기가 근데 얘는 안 나오죠 이제 앞으로 사회적 다당성은 뭐냐면 이것만 잠깐 해보면 개념은 이거예요 모든 일상생활을 법으로 규정하는 건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첫 계약을 하면 무협니다 도박자금 빌려주면 무협니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면 허용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봐요 허용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근거가 없으면 이거 허용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코에 골면 코골이 귀에 골면 귀걸이처럼 아주 포괄적 규정을 뒀는데 이 103조예요 이 103조는 꿈에서도 생각난다 이거 이게 103조가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선량한 풍속 안 써도 돼요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한다면 얘는 뭐가 돼요? 무협아 돼요 민주주의는 좋은 거죠 민주주의는 좋은 거잖아 반민주주의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민주주의를 반하는 거니까 사회 질서는 좋은 건데 사회 질서를 반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선량한 풍속이 뭘까요? 저는 이걸 선풍기라 그래요 선풍기에 위반되면 뭐요? 그럽니다 선풍기 그럼 선량한 풍속이 뭘까요? 이게 도덕적이고요 윤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다음에 사회 질서 그럼 이건 공익성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놓는 건데요 아까 첩계약 도박자금 빌려주는 거 평생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무효 평생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맨날 얻어 터지는데 그렇죠? 이건 무효잖아요 원래 보험금이라는 건 원래 불확실성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확실해 보험에 가입해 손가락 잘라 이건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공무원에게 부정 청탁을 합니다 뇌물 주면서 사회 질서 위반이지 법의 규정이 안 돼 있지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행위 때문에 모효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사회적 타당성 손가락질을 받을 짓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거야 여기서 문제가 배정이 될 거야 나중에 제가 그래서 이게 5번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체크했던 동그라미 5번이 그가 있는 거야 사회적 타당성 한 거 나와 있는 것도 보이시죠? 어차피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가면 기본소를 받으니까 표시가 다 돼요 제가 기본소에다가 듣고만 이따 가라고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의사표시 가볼게요 너무 힘들죠? 이거하고 이것만 넘어가면 다 끝나 이게, 자, 2시간 남았잖아요 의사표, 와볼게요 자, 의사표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걸 내심의 의사 외부로 표시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음, 표시 자, 그럼 의사표시가 합성화라는 걸 알아들었을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지우고 자, 의사표시를 가져와 볼게요 이 의사표시가 원래는 두 문제가 배정이 돼요 두 문제가 그런데 이상한 게 올해는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올해는 이상한 게 한 문제 종합으로 문제를 냈어요 한 문제 종합으로 이게 자, 47페이지 아닌가? 맞죠? 그 비정상적 의사표시라는 말 보이죠? 그걸 말하는 거야 정상이면 여기에 안 나와 비정상이야 나오는 거지 충돌 충돌 자, 그러면 여기에 봐볼게요 개념만 정리하려고 원래 의사와 표시는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만나요? 만나요 맛없어요? 만나요 그럼 불일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집사람, 나는 항상 남자분들 아마 알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어디 가족 모임이 있거나 친구 모임을 해서 집 후부 동반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거나 또 백화점에 뭘 사러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남자는 그냥 대충 창받이 있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면티 하나 입고 죽으라 기다려도 안 나와요 뭔 놈이 이렇게 찔러 죄송해요 이렇게 막 바르고 있는지 그럼 내가 그래요 빨리 나와라고 그러죠 그럼 집사람이 와서 뭐라고 이 옷 잘 어울려 그러죠 내가 봐도 이상해요 근데 뭐라고 그래 시간이 지체될까 봐 괜찮아 괜찮아 잘 어울려 가 가 그러지 않나요? 아니 남자분 남자가 별로 없네 아니 그러지 않나요? 나는 그러는데 대략 자 의사 표시는 이게 있어요 의사하고 내심의 의사죠 그 다음에 외부로 뭐라고 했어요 표시한 의사가 일치하면 법이 개입이 안 돼요 일치하지 않아 이걸 뭐라고 해요? 불일치라 그래요 불일치 그 다음에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가 됐어요 근데 이게 하자가 있어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게 혹시 이걸 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다가 마트에 대해서 물건 사가지고 집에 가는데 약간 어두워진 거야 집을 지나가려면 골목길을 가야 되는데 중학생 세 명이 와가지고 돈 내놔라 그래 중학생이 꼭 어른처럼 보여 껌껌해 CCTV도 없어 그렇죠? 그러면 저 안에 지금 쫄아요 안 쫄아요? 쫄아요 그럼 머릿속에 돈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할까 안 할까? 하죠 버텨? 찔린다니까 중고등학생은 무서운 거예요 왜? 걔들은 생각이 없거든 일단 담그고 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나이 먹은 사람은 고민을 해요 뒤돌아본다고 가족들을 생각하는 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있다고 근데 중고등학생은 애라 막갚아요 그냥 질고 봐요 농담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거야 십대들이 이게 주고 말지 그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지갑을 줍니다 공짜로 이걸 증여라 그래 그렇죠? 지갑 너 가져 그럼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잖아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잖아요 주겠다고 표시했잖아요 근데 뭐야? 쫄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거예요 의사 형성 과정에 그게 하자라는 의미예요 내가 이 친구한테 그래요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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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다음 주 와서 또 예쁘다 할 거거든요 한 3주간 예쁘다고 했어요 4주째 되는 날 밥 한 끼 살래요? 물어봐요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산다고요? 고마워서라도 사고 싶던 거지 사야 되겠다고 사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죠 저는 사기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의사 표시는 일치가 되지만 하자가 있는 거지 자 다섯 가지인데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모습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지니가 아니에요 비지니 의사 표시 두 번째는 통정 허위 표시 세 번째는 차고 네 번째는 사기하고 강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내는 건데 여기가 비, 통, 차, 사, 강 그래서 애울 때는 비, 통에서 끊으라는 이유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개는 무효 세 개는 시소 사이거든요 비, 통, 차, 강 비, 통, 차, 강 호흡을 꼭 여기서 해야 돼요 비, 통, 차, 강 중요해요 애울 때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데 비, 통, 차, 강 비, 통, 차, 강 이렇게 자 그러면 비지니가 뭐예요? 라고 하거든요 비지니 개념을 잡아볼게요 비지니가 뭐예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알아보라 알고 하는 거야 알고 된장찌개 맛있어? 맛없다니까 맛있다고 이야기한다니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지 그걸 내가 알아보라 알면서 이야기하는 거짓말 거짓말이 비지니예요 고급찌개 고급찌개 옷 입으면서 신랑한테 뭐라고 나 괜찮아? 괜찮아 비지니예요 다 밥하다가 뜬금없이 나 사랑해? 사랑해 영혼이 사랑해 그거 뭐예요? 비지니요 다시 세나도 나오고 결혼할 거예요? 하지 당신하고 그렇죠? 비지니요 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지금 알아들어요 지금? 내심의 의사와 이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걸 안다니까 말하는 사람이 애한테 그러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비지니야 다 싹수가 노래 무슨 말인지 지금 알아듣죠? 지금 비해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은 너무 열심히 살아서 병인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사는 거야 지금 수요일날 얘기하고 나서 수업 듣고 있어요 단풍 구경 가야지 얼마나 서글퍼요 대한민국은 너무 열심히 살아요 가끔 남자들 40대 50대 모약을 가끔 이야기하고 그냥 한 것도 없이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간 애 한 게 없어요 너무 열심히 산 거지 눈물 나도록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한민국을 그것만 모르고 있는 거지 정치인들이 자 알고 하는 거야 통정은 뭔지 아세요? 짜는 거야 둘이 짜고 하는 거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둘이 짜고 하는 거야 차고는요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거야 모르고 사기는 뭔지 아세요? 속아서 하는 거고 강박은 뭐라고 그랬어요? 쫄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폭행 협박이거든 그래서 얘 두 개는 뭘로 가는 거야? 무효 사유가 되고 이 세 개는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비통착사강 비통착사강 그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간 타임이 애매하긴 합니다만 두 개만 설명을 해보고 쉴 건데 사기 강박은 아시겠죠? 알죠? 자 사기 강 이거 해볼게요 갑은 집이 있어요 잠깐만 설명하고 5분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그래야 대리로 들어가기 편해서 갑은 을이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이 집을 을여에게 줄 생각이 없어요 증의할 생각이 없다고 근데 을여가 예쁠까요? 예쁠까요? 예뻐요 그래서 뭐라고요? 증의하겠다고 표시한 거야 환심을 살려고 그럼 줄 생각이 있어 없어 주겠다고 표시했죠? 의사와 표시가 알아 몰라 알고 하는 거지 알고 하잖아요 이게 비진이에요 비진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이거 해볼게 지금 두 시간째 끝나거든 배고프잖아요 빵을 사갖고 왔어 두 시간 끝나면 빵을 먹으려고 봉지를 뜯어가지고 딱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옆에 짝궁이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시선 느끼잖아요 그렇죠? 나는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근데 쳐다보고 있는 거야 침도 떨어져 침도 줄 생각은 없어 근데 미안스러우니까 그렇죠? 그 애처로운 눈빛 때문에 반절 쪼개서 한번 먹어볼래요? 하고 내민 거지 손 떨면서 줄 생각이 있어 없어? 주겠다고 표시했지? 이게 비진이에요 근데 옆에 짝궁이 먹겠다고 이야기해보는 거야 먹겠다고 그럼 이 상황에서 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생각한 거 안 주워도 되는 거야?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비진이 의사표시는 줘야 되는 거야 표시한 대로 표시한 대로 이게 비진이에요 오늘 나간다 이제 끝나고 나갈 때 이제 써먹는다 내가 점심 살게 점심 살게 비진이 아니야? 그런다고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와 똑같다 통정의 표시 갑이란 사람이 있고 을이 있어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되는데 A란 사람이 채권자예요 돈 빌려준 거지 갑한테 돈을 안 갚아 채무자가 채무자가 그러면 얘가 안 갚으면 얘가 소송을 해가지고 강제집행 들어갈 거예요 압류하고 가압류해서 이걸 집행할 수 있거든 자기의 재산이 유일한 집이 하나가 있다 그럼 빼돌릴까 안 빼돌릴까 여러분 같으면 사업하다가 망하면 유일한 재산 빼돌려 안 빼돌려? 빼돌린다 집사람으로 뭘로 명의 변경하고 이제 가장 이혼하지 거짓골로 알아들어요? 그럼 얘가 둘이 을하고 얘는 팔 생각이 없어 근데 둘이 짜 짜 짜고 가장 매매를 하는 거야 거짓골로 매매를 그리고 등길을 갖다 놓는 거죠 여기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얘는 팔 생각이 없죠 팔겠다고 표시했지 상대방과 둘이 짰잖아 보여요? 이걸 통정허위라 그래요 거짓골로 매매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매매예요 통정허위 표시 가장 매매 그건 통정허위 표시 108조에 따라 무조건 무효예요 나중에 가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다니까 이게 통정이라고 통정 차고라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차고 차고는 뭐냐면 그런 거 있는데 난 시골집에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전등이 가끔 나가요 집에 그럼 집사람이 그걸 안 바꿔요 전기가 무섭다고 나도 전기 무서운데 키도 안 닿아요 나는 요즘 창구가 너무 높아가지고 큰일종일 의자 놓고 벽에 두 개 놀려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170이거든요 저도 70이에요 지금은 쪼그라들었지만 결혼사진 찍을 때 옛날에 20년 전에 결혼사진 찍을 때 집사람 신발 벗고 꾹에 앉아가지고 찍긴 해서 키를 맞췄지만 이게 그럼 올라가서 바꾸잖아요 차가 요즘은 거의 대부분 이게 KS품이라 다 맞아요 근데 이게 무드등이라는 게 있어요 무드등 중간중간에 뻘그적적하게 박는 거 불고기집도 아니고 무슨 고기집도 아닌데 그걸 박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 전구다마는 전구는 KS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가면 이거 나가면 대충 보고 철무점이나 전구 파는 데 가 이거 하나 주세요 그런다고 그럼 뭐라고 할까 머릿속에 맞을 거라고 생각했지 전구가 사갖고 와서 껴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맞는다고 현실이 그게 착오야 그럼 착각 그럼 이걸 갖다 주고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느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야 지금 알아들어요? 그래서 의사와 현실적인 내용이 불일치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하는 거야 그걸 뭐예요? 착오라 그럼 비진인은 해볼게요 비진인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하는 거야 통정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짜고 하는 거야 착오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거야 사기는 속아서 강박은 폭행협박에 의해서 공포심에 쫄아서 하는 거야 이게 개념이에요 지금 그게 핵심의 키워드야 뱀이 기어갈 때 뱀 대가리를 눌러야지 뱀한테 안 물리는 거야 꼬랑지를 잡으면 물리는 거야 둘도 말아서 항상 문장이라는 건 맥이 있는 거야 맥이 그 맥을 짚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빨리 파악한다고 문제를 풀 때도 여기까지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배우는 게 의사 표시예요 셧다 오면 대리제도를 볼 거예요 셧다 오세요 이제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배우는 게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배우는 게 이 다섯 가지를 배우는 게 이 다섯 가지를 배우는 게